럴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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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? 제가 2년 만에 러시아워 라는 노래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러시아어의 뮤직비디오 컨셉은 굉장히 그 상막한 도로 위에서 저의 어떤 상상 속에 나래를 펼치면서 복잡하고 꽉 막혀있는 상황이 시원하게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런 뮤직비디오의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그마치 인연 입에 닿는 건 나 미칠 지경 작업실로 당당하게 내비찌검 디스스 크러쉬아워 비켜라 비켠 긴장되는데요? 저희 댄스아웃은 위에 서있는게 너무 무서워 러시아는 되게 펑키하고 힙합도 좀 섞여있는 것 같고 그런 장르의 노래고요. 정말 이 노래는 제가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그런게 아니고 정말로 좋아요. 뭔가 이 해소가 필요하시는 분들 하지만 현생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소가 안되는 분들 그런 상황에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러시아워라는 노래 곡 작업 같이 했잖아요. 맞아요. 어땠어요? 그러니까요. 저 형도 아시다시피 저는 첫 솔로 피처링이지 않습니까? 사실 진짜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하고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도 너무너무 즐겁고 되게 해피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 형 덕분이에요. 저는 형 따라 직진하려고요. 따라 직진! 저 우회전 안 하고요. 좌회전 안 하고요. 바로 직진을 하고요. 그러니까 너네 해피해피 앞질로 빅빅. 다시 클랭클랭 팝은 내 힙진. 하나 둘 모여 맞춰 트래픽진. Get up. Get up. 그러니까 너네 해피해피 앞질로 빅빅. 따라 해 어때 생각보다 쉽지. 모두 모여 맞춰 트래픽진. Get up. Get up. Take up through the bridge. 일단은 사실 제 이야기를 담기도 했지만 여러가지 형 이야기도 담고 그만의 뭔가 여러가지 또 재밌는 요소들도 많고 되게 모두가 또 즐길 수 있는 곡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이 즐겁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러시아워 정말 파이팅입니다. 오늘 뭐 어땠어요? 저는 일단은 뭐 결과를 떠나서 되게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요. 여러가지로 좋은 경험이 있어. 여러가지로 좀 로맨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곡. 진짜. 러시아워 많이 들어주세요. 많이 들어주세요. 러시아워. You are my home. And crush out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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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원 기쁨이 바로 인스프 Plant Site 버념이죠. 후원 기쁨이 바로 인스프 ..